괜찮은 건물을 가야 괜찮은 총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건물. 어? 언니 나 진짜 저거 먹고 해야돼? 아하하하하 아니 내가 이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보이는 게 어딨어? 나 자꾸 오지? 이번 판 돌잡이 치킨씨 500개 감사합니다 뽀로로롱 언니. 돌잡이 확인했습니다. 돌잡이 확인. 과연 어떤 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보자. SR이면 포기할게. 아하하하하 바뀐 성당. 두드뎅. 아 차차. 나의 첫 번째 총은 뭐. 아니 이거 아니지. 와 씨. 와 너무 잦었나? 보급이나 먹으러 가자. 레드준 실화냐? 레드준 제발. 나한테 가긴 가야돼. 앞에 보급. 아. 진짜. 아. Michaấn 스트레스받 мой. 감사합니다. 차청 보급으로 먹어도 돼. 차청 보급으로 먹으러 갈까? 좋은 생각일기야 쓸데없는 디테일 살려가지고 뒤지게 생겼네 아씨 너무 멀어 이게 너무 멀잖아 이런 젠장을 다행히 개맞다 진짜 1쿨만 더 주세요 괜찮아요 재미는 있어요 7650개 어디 가지? 괜찮은 건물을 가야 괜찮은 총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괜찮은 건물 괜찮은... 건물 님들 나 진짜 저거 먹고 해야돼? 아니 내가 이거 보려고 본게 아니라 언니 이렇게 보이는 게 어딨어 우리 편집하고 다시 하자 아 저걸 어떻게 찍힘 먹어? 이거 말이 안잖아 그냥 원하는 게 재수가 없나고 에이씨 머릿속으로 별생활 다해서 그냥 못 본 척 할까? 못 본 척 하고 갔는데 티가 날 것 같은데 두 자루 들어도 되지? 여러분 다수결로 합시다 그거 두 자루 안 되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저 그냥 두 자루 안 합니다 두 자루 해도 됩니까? 두 자루여도 어려운 미션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 자루여도 어렵긴 해 세 자루가 뭐야 이거 똑같은 총 다섯 자루라도 힘들긴 해 큰일 감이 커지게 안 나오냐 한 자루도 나오면 자연스럽게 들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보정기는 왜 챙겼는데 꽃 피지도 않는데 이런 서클 걸리면 어떡하지? 하필 떡배라는 이 이 좋은 총 많이 나오는 맵에서 더 웃긴 거는 에랑겔에서도 떡배였어 에랑겔에서도 떡배였어 이게 맞냐 이게 떡배는 나의 운명 그냥 받아들이자 받아들여 짱쎄시오 떡배는 최고야 기분도 안 가져 음 나왔다 이거 뭘까 저기 들어가서 오드로드 떨고 있을까 나 진짜 너무 깨고 싶어 너도 갈 데가 없나 보구나 봐줄게 내 총이 봐줄 수밖에 없는 총이거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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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섭다 세배 네배로 무섭다 내가 떡볶이를 진짜 못쓰거든 그래서 너무 무섭다 필요한게 없잖아 갔다오자 삼도 선조끼가 있으면 든든하지 삼도 선조끼만 입고 오는거야 갔다가 돌아오자 더워 욕심내지도워 도망쳐 도망쳐 뱃뱃뱃뱃 아 제발 제발 여기도 지워지면 안돼 이게 뭐야 안돼 이걸 어떻게 치킨 먹어라 이런 여기로 잡히면 어떡해 나중에 안 걸리면 이게 맞냐고 이렇게 치킨 먹는 게 맞냐고 안 돼 거긴 우리 집이야 안 돼 이거 밀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결국에는 그냥 붙잡고 뛰어서 쁘 ПЛЯ 개쎄잖아 야 님들 엄청 쎈데? 엄청 쎈데? 님들 보고 써클 미쳤는데요 님들아? 길디 하나 정도면 괜찮잖아? 제일 첫 번째 꺼에요 아니 제일.. 제일 첫 번째 됐다 됐다 님들아 됐다 왔다 아씨 가야되네 악보를 놓기겠다 싶었는데 옆에 돌에 가면 되나? 돌이 있냐? 돌이 있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데 자 하하하하 걔 떠는 중 하하하하 아 이렇게 안 쏘.. 안 쏘네 뒤졌다 뒤졌다 아니 이게 맞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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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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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떡하지? 세개 밖에 없는데.. 연막으로 엎해서 버텨야 되나 본데? 개 잘 쏜다, 그치? 귀여웁니다. 아, 보인다. 제발! 아, 나이스! 루디어 먹었다. 나이스! 루디어 켰다. 이게 왜 이게 먹어지는구나. 테이거에서 떡배로 치킬이 먹어지는구나. 나이스! 얘 못하면 앤 아니야, 얘도 5킬. 5킬 했어, 5킬. 와, 이거봐. 엄청 잘 쏘더라니까? 근데 여기서 쏠만 했는데? 몸이 다 나와있어가지고? 그치? ESP는 없나? 와, 나 쏠 땐 잘 깠다. 계속 이쪽으로 가는. 나이스, 신난다. 아니 Calebgreg일이 그렇게 아쉽힐 게있진 FloodApi. 이 날씨가 대해서 더 RHHHHHH 하다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